총리님 제가 과학적 검증의 뜻을 물었는데요. 여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죠.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검증기회를 보장을 해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재현됐을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lk-99라고 우리 전도체가 개발됐다고 그러죠. 그거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오히려 검증에 따라 요청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붙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? 안전성에 이견이 있는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? 주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검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. 저는 과학적 검증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. 아직은 과학적 검증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. 이렇게 이기라는 것이 더 마땅한 말씀이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IAEA라는 UN 밑에 있는 기구가 존립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. 수많은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그중에서 11개 회원국은 특별히 그 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말 협상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연구소와 우리의 과학자가 지금 그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실효를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얼마나 전 정부도 노력을 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 우리 백만 수산인을 위해서 위하는 길이지 그거 못 믿는다. 그러고서 무조건 위험합니다. 해가지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백만 수산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저는 본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감입니다. 그 점에 대해서.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에 영국의학과학지에 나온 보도입니다. 의원님 과학지에 났다고 그게 다 확정된 사실입니까? 아니 거기도 과학자라는 얘기입니다. 총리님. 아니에요. 일부 과학자일 뿐입니다. 그러면 도대체 백몇 개국이 참여해가지고 결정하는 과학의 지식을 믿으실 겁니까? 그러니까 열어놓고 검증을 해준다는 말이에요. 일부 몇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을 겁니까? 저는 그런 미신적 주술적 총리님 말씀 나는 국수술이라고 들립니다. 나와야 됩니다.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구가 안 됩니다.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요.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. 총리님. 아닙니다.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겁니다. 일본이 방류하지 않으면. 선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. 선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.